2019년 책읽는 청주 대표도서로 일반 부문의 유현준 작가의 어디서 살 것인가, 청소년 부문의 황영미 작가의 체리새우 비밀끌입니다. 아동 부문의 이규희 작가의 독립군소녀혜주가 선정됐습니다. 어디서 살 것인가는 공간과 건축에 대한 사유를 통해 삶의 변화를 만들어갈 힘을 주는 작품입니다. 독립군소녀혜주는 독립을 위해 애쓴 모두를 기억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작품입니다. 체리새우 비밀끌입니다는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인 관계를 소재로 청소년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작품입니다. 함께 읽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책으로 하나 되는 청주를 기대합니다.